자 이번 시간에는 첨부정보 중에서 인감증명부터 보겠습니다. 프린트몰, 인감증명. 이 인감증명 방문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있죠. 원칙이 등기규칙 60주에 보면 언제 인감증명을 제출해드리냐. 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인 즉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이걸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하면 소유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의무자일 때로서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유권 가등기명인이 가등기말소일 때 세 번째가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의무자인데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조사나 확인정보 공증정보를 첨부할 때. 이거 무슨 얘기냐면 3월 2일 잘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의무자라고 하면 아까 등기진정성을 전시관에 얘기했죠.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있다고요. 그래서 첫째 공동신청. 의무자와 함께 신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증명정보. 명정보를 내라. 이것도 서로 반대 의사협취학 대부분 계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필정보. 이것은 의무자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감증명.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원칙이 의무자권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등기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등기가 다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A 소유부동산 B에게 전세권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설정.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인 설정자. 공동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설정 등기할 때는 공동신청한다. 원인증명정보인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해야 되죠. 의무자인 설정자. 집주인의 등기필정보 있어야 되겠죠. 의무자 인감증명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이렇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설정 등기했던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해서 이걸 말소한다고 보세요. 전세권을 말소한다면 전세권을 말소하게 되면 전세권자, 의무자, 설정자, 권리자의 지휘로 바뀌죠. 말소할 때는 어떤 거냐. 역시 공동신청합니다. 원인증명정보 해지증서를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의무자의 등기필정보인 전세권 등기필정보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아닌 전세권자이므로 등기필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충분하고 인감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 그런데 문제는 의무자인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냐. 이 전세권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이 대안수단이 직접 출석해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등교에 직접 본 거죠. 그다음에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에 의한 확인정보. 즉 확인서면이 나겠죠. 확인정보. 그다음에 공증정보. 세 가지 대안수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필증 내지 필정보가 없어서 대체로 이렇게 대체술을 썼을 때는 이때는 인감증명을 다시 내도록 돼 있다 얘기.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명의자가 이렇게 전세권자가 의무자라면 인감증명 필요 없는데 대신 이 등기필정보가 멸실돼서 이런 대안수단으로서 확인조서를 만들었거나 확인정보, 공증정보 이런 걸 제공했을 때는 이때는 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을 또 내라. 이게 바로 3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호, 1, 2, 3호가 바로 의무자의 진정성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증서의 진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분필 등기할 때 일부 용의권자의 인감증명을 내도록 돼 있어요. 토지 일부의 용의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분필 등기하면 그 용의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하필 특례에 따른 등기 신청 시 토지 소유자들의 인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6호가 협의 분하다는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7호가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이 동의자 승낙자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나 승낙서가 본인들이 진위에 의해서 작성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가 법이나 사안, 비법이나 사안 등기 신청할 때 사원총의 결의서와 관련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1, 2, 3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중에서는 협의 분할 때 상속인 전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의 인감, 이 정도를 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 5, 6, 7 거기서 분필, 합필, 특례, 협의 분할, 제3자 동의 승낙서와 관련해서 이 서면을 공증을 받으면 증서가 진정으로 작성됐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의 유효과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발행일로부터 그리고 용도는 매매일 땐 매도용 인감증명을 내야 되고 전용이 안 됩니다. 즉 매수자 이외의 제3자한테 쓸 수 없다 얘기죠. 매매 이외의 경우는 일반 인감증명서를 내게 되고 일반 인감증명의 경우는 용도란에 뭐라고 써놔 있어도 이것은 용도 전용이 허용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등기용 이렇게 쓴 걸 근장권 설정할 때 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에 가르면서 신청서에 서명하고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는데 이때 서명은 본인의 고유필제로 자신이 성명을 명확히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감증명 문제를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주소증명정보 이것도 새로 등기명의자가 되는 권리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등기회 새로 권리자를 기록할 때 권리자의 인적상을 써야 되겠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때 권리자에게 요구되지만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는 의무자 것도 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의무자의 통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즉 취득 당시 주소와 처분할 때의 주소는 바뀐 경우가 많겠죠. 그때 주민등록 초본 즉 주소 변경 사실 증명한 정보인 초본에 의하면 주소가 연결돼서 변경이 쭉 연결돼 있을 때는 이때는 등기관이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하고 이전 등기 해주는데 이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같이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권리자 거만 내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할 때는 권리자 거만 지상권 설정 권리자 거만 이런 얘기죠. 그리고 판결 경매 등으로 권리자 단도로 신청하거나 관공서 촉탁 등기 할 때 역시 권리자 거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관련해서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의무자 거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가 의무자라고 해서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 등기 명의자되는 권리자만 내면 되는 것인데 그 부여권자를 알아야 돼요. 즉 부동산 등기용 등록부여권자 국가 등 국가나 지방자재산책 외국정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고시합니다. 국장 지정고시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 제외국민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제외국민 제외국민은 이것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법인이라는 것은 설립등기 시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라는 건 본점 소재지를 말하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의 경우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외출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것은 지방출입국민 외국인관세의 의장 이렇게 명칭이 좀 바뀌어 있지만 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결됐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검원국장지정고시, 제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법인 주된 사무소 즉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비법인사관재단은 시장군수청장, 외국인은 지방출입국민 외국인관세의 장이 부여하더라. 부여권자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소유권 말소 등기할 땐 낼 필요 없습니다.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된 등기 궐자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입 등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첨부정보를 다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진 교재 562페이지 보면 전자신청 지도예요. 전자신청. 여기 빠졌던 부분을 다 보완했고요. 전자신청에 대해서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 조율주행 등기신청.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신청하는 겁니다.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되지만 비법인사관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연인 속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전제죠. 그 다음에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인에 한해서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건 전자신청이라는 말과 참고로 최근에 기출됐던 것 중에 전자신청 이런 말과 이품양식 이렇게 전자표준양식이라 이건 전자표준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등기수에 각종 등기양식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여기 이거 출력해가지고 등기신청을 전자표준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신청은 미리 사용자 등록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신청을 말하고 전자표준양식은 인터넷 등기수에서 이 양식을 다운받아서 이걸 서류를 출력해서 이 서면을 가지고 등기에 직접 출석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출석하는 방문신청의 경우는 등기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유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업으로는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자신청 대리에 대해서는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최초 전자신청 전에 등기를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전국인의 모든 등기수가 전자신청 등기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할 제한은 없는 겁니다. 물론 인감증명과 주소증명정보, 자격자 대리인의 경우는 자격증명정보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것. 그리고 연장은 3개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고 연장 해수 제한은 없습니다. 3년 단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연장 신청은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즉 직접 출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공동신청의 경우 등글자국입니다. 모두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자격자들이 전자신청할 때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사한테 맡겼다. 그러면 법무사가, 우인받은 법무사가 전자신청하게 되면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용자 등록을 해지나 효력정지 신청,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문, 전자문서 모두 가능하지만 효력 회복에 대해서 회복, 다시 살릴 때는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용자 등록을 해지, 소멸시키거나 효력정지 신청할 땐 직접 찾아가나 전자문서 모두 가능하지만 효력을 정지했던 걸 다시 살리려면, 즉 회복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방법은 출석신청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전자문서 송부하고 공동인증서라고, 인감증명의 공동인증제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공동인증서를 송신하면 인감증명을 대체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의 취하와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전자신청 취하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각하나 이신청, 이신청에 대해서는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등기 완료, 등기필정보 송신 및 완료 통제해주는 제도는 일반 등기신청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처리 절차에 대해서 접수 시기에 대해서는 신청정보가 저장된 때 접수인 거로 본다 했고 동시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게 있어요. 뭐냐면 환매택각 등기인 소유권이전 등기가 동시에 다만 별개의 신청정보를 낸다는 차이가 있죠. 신탁등기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동시에 하되 이건 일괄 한 장 신청서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 구분거물에 보조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거물 표시등기를 이것은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대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법률상 동시신청 의무가 있는 것들이고 위반하면 전부 다 각화되는 것들입니다. 심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겠죠. 그래서 이런 접수나 심사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각화 취향 문제예요. 특히 각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각화는 요건이 미입이 돼서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는 거부처분 행위가 각화라는데 요건이 흠결이 있으면 등기관으로부터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을 명한 날이 다음 날까지를 보정, 보완하면 이것은 각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리인 아닌 제출사무원 제출사무원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법무사 등이 대리인이지만 법무사 직접 안 가고 그 직원이 법원에 등록된 제출사무원을 등록한 직원이 이걸 보정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각화 사유는 이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한 등기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열거를 하고 있는데 29조에 보면 11가지가 열거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564페이지를 펴시면 각과 사유가 등기법 29조에 11가지 왼쪽에 있는 게 11가지인데 그 중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있죠. 이걸 규칙 52조에 가면 다시 10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등기 능력 없는 물건 즉 건물 요건을 못 갖췄다든가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등기 능력은 권리 유치권이나 예를 들어서 점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법령 근거 없는 특약을 신청했다든가 법적 근거 없는 특약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지당권이나 저당권을 신청하면서 경매 금지 특약 이런 것들은 물건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걸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검을 전입금과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즉 아파트를 팔면서 대지권만 팔지 않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체로 추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네번째가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했다. 농지는 민법 303조에서 전세권 등기를 못하도록 돼 있죠. 위반한 등기는 전부 다 각화됩니다. 어디로 각한다고요? 등기법체 29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용으로 불량도 하거나 지분만 보존등기 하거나 지분만 상속등기 하거나 촉탁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을 경우 이 8호도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가압류나 공매처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신청하게 되면 다 각화됩니다. 그 다음에 9호가 중복해서 보존등기 즉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따라서 다시 보존등기 신청했다 그러면 중복등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크바크의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해서 허용될 수 없으니 명백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기법 29조 2호로 각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호 사유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페이지에 들어오시면 29조 11가지 열과하고 있는데 1호 2호를 위반한 등기는 당연 무휴등기입니다. 즉 이걸 설사 위반된 등기라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관은 일정 절차를 통해 직권말수하며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3호 이하 9가지는 사전에 발견되면 각화해야 되겠지만 간과해서 등기 실행하게 되면 실체 관계와 부호와 보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하자가 취의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하라는 건 등기를 처리하는 행위죠. 신청인이 처리하는 것. 각하는 등기관이 거절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취하는 신청인이 나 이제 등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취하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 각화되기 전 특히 마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마치고 나면 등기관 식사를 다 해서 토해내라 못한다는 거죠. 다 식사 끝나기 전. 즉 마치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리는 즉 대리 취하를 하려면 등기 신청 대리권만 있기 때문에 취하에 대한 특별수건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신청은 공로 취해야 됩니다. 일괄 신청. 여러 건 한 장 신청을 했을 때 그중 한 건만 취하한다든가 이렇게 일부 취하가 허용됩니다.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주의로 취하정보를 송신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각하와 취하 차이점을 비교하면 각하했을 때는 반환되는 서류가 도표가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각하했을 때는 신청정보를 뺀 나머지 첨부서류만 각합니다. 즉 각하결정문에 첨부정보를 돌려주는 것이고 취하라게 되면 냈던 서류 몽땅 돌려줍니다. 즉 신청정보와 첨부서류 일치를 다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중에서 아까 등기필정본 다 한꺼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두 번째 대장소관청 통지와 과세자료 송부 즉 이것은 등기 완료 후에 우리가 공시관계가 등기부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등기수에 있는 등기부에 만약 변동이 생겼다면 대장에도 문제돼요. 대장소관청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 완료 통지해야 돼요. 언제 하느냐. 소유자 바뀌었을 때. 즉 소유자 관련해서 여기서 변동이 없는 가짜가 들어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필요 없어요. 왜? 대장에는 소유자가 기록될 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등기, 가압류, 가차원 통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 통지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소유권, 변경, 경정, 소유권, 말소, 말소복 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인, 명의자, 이름, 개명했다든가 이런 거,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이렇게 변경이나 경정. 전부 다 소유자와 관련된, 소유권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세무관서가 또 있다. 세무관서. 여기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 여기에 세금 부과의 근거 자료를 통지해야 돼. 여기도 등기 완료 통지한다. 등기 끝났다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전부 다 통지한다. 여기는 뭐냐. 소유권에 대한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전 가등기의 경우도 세무관서의 과세를 송부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검인받게 되면, 검인단계, 즉 우리가 거래 신고하게 되면 이 내용이 이미 세무관서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중에서 대장소관청 통지는 소유권, 보존, 이전, 변경, 경정,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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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소유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그래서 소유권 이외에, 예를 들어서 등기, 전세권, 저당권 할 필요 없고요. 소유권 일자도 가짜드랑, 가등기, 변동이 안 되죠. 가압류, 보존처분에 불과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은 통지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기 완료 절차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 관련된 기출 지문을 보기로 하겠죠. 14페이지 보면 2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출 지문들이죠. 부동산 등기 신청한 경우 제출할 인감증이 아닌 걸 찾아봐라. 건물 멸실등기할 때, 이것은 멸실등기는 의무자가 없죠. 이때 건물 수사에 인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나머지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이게 원칙이라 했고, 소유권 이외 등기명의는 의무자와서 등기필증 대신에 부동산 등기법 49, 즉 확인 서멸을 첨부해서 할 때, 이렇게 3호에 들어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협의 분할 땅 상속 등기를 상속인 전원인감이 들어간다 했죠. 이런 것들이 다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 일본에 거주한 제외국민이다. 제외. 외국에 거주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의무자라면. 즉, 한국인이 한교로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 있죠. 그렇더라도 인감증명을 내려면 어디서 발급받아야 되냐. 일본에서 발급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아야 되죠. 왜? 국적이, 국적법상 국적이 제외국민, 즉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인안사단의 등록번호. 자, 22번 비법인사단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정지 등간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시장, 권수, 청장이 부여한다고 했죠. 자, 아까 국가, 지자체는 국장이 지정고시한다 했고 제외국민 대본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그 다음에 법주, 비시, 비법인사단 재단은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시장, 권수, 청장이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23번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지 또 거기다 시장, 권수, 청장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4번 제외국민 등록번호는 대본소재지 관할 등기관, 맞죠. 외국인, 외출약이 있죠. 지방출입국민,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26번 종중인 등기신청할 경우 정관기타 규약이 있으면 규약을 제출해야지만 정관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종종 비법인사단이니까 단체석을 반드시 입증해야 되죠. 정관기타 규약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낸다는 거. 27번 법인사단이 권리자일 때 사원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첨부정부 제공해야 된다 했는데 비법인사단 재산수정된 총유조, 총유조 처분할 때는 사원총의 결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법인사단이 권리자가 아니고 의무자 즉 처분할 때 꼭 필요한 거지 취득할 때는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원총의 결의서나 인감증명서는 비법인사단이 의무자일 때 특히 필요한 서류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28번 법인사단 A 명의 부동산에 관해서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즉 매도인, 의무자의 사원총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정보를 내라. 즉 비법인사단이 처분, 의무자일 때는 사원총의 결의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 29번 등교원이 매매를 하더라도 원인증서, 판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는 거래가 거래가액 등기 문제와 관련해서 강렬해 또 나오지만 이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즉 우리가 이 거래가액 등기는 소유권을 또 한번 볼 겁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된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매매계약서, 조건 이전 등기. 이 조건이 있어야 될 시점. 그래서 29번에 판결서 등을 때는 계약서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30번 신고필증에 부동산 한계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매매목록은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이것은 공동담보목록과 구별해야 된다겠죠. 공담목록은 5개 이상 등기만 작성한다 했고 이것은 부동산 2개 이상이거나 또 단일 한계라도 수인과 수인대 매매, 수인과 수인간의 매매일 때는 매매목록이 작성됩니다. 31번 다음 등기를 할 수 없는 거. 이것은 29조 각하사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합유 지분에 대한 가합률, 있을 수 없죠. 왜? 합유 지분은 등기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보존등기, 가등기.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한 가등기라 했는데 보존등기는 가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보존할 청구권 자체가 없죠. 일부 공유 지분만 전세권, 지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전세권, 용의권 설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농작물, 경기장 목적의 농지. 농지는 전세권 대상이 안 된다겠죠. 리모델링 담보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유치권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할 권리가 아니죠. 가합률 결정에서 가합률 채권의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합률을 신청했다. 핵심은 가합률은 어떻게 이루어진 등기냐면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합률을 신청을 했다 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가합률은 등기 신청한 게 아니라 관할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물론 채권자는 법원 민사신청과에 신청하면 그 등기 절차는 법원이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2번 문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 33번도 역시 각하사회당한 것을 차지라고 했는데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이후에 즉 환매 특약 등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신청하면 다 각화됩니다. 그다음에 관공서 공매처분한 권리 이전 등기를 매수 신청해야 됩니다. 공매나 경매나 다 촉탁 등기죠. 이걸 신청했기 때문에 각화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을 신청했다. 이건 가능한 거죠. 이건 당서 약정이 가능한 거니까 민법상 허용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력상 주수가 신청정보의 주수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각화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을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때 주수변경만 그렇죠. 즉 의무자 이름을 개명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직권을 안 합니다. 그다음 34번 보시겠습니다. 등기신청 대리인 등기신청을 취하할 때 취해야 되는 특별수구가 있어야 된다겠죠. 동일한 신청서로 35번입니다. 수기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즉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일부 취하가 허용됩니다. 36번 보시면 사용자 등록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 대리권을 수행한 경우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했으면 본인들은 사용자 등록 의무가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7번 자격자 대리인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 전자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전자신청 대리권은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전자신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에서 먼저 시행하고 우리가 그걸 도입할 때 법무사협회에서 반대가 심해서 시대적 필요에 따라 도입하려는데 이런 이익단체 때문에 다만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만 이걸 타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일반인들은 본인 것밖에 못합니다. 36번 보세요. 전자표준양식, 아까 전자표준양식, 이품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서류를 출력해서 이걸 가지고 등기실 출석, 즉 방문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해 등기신청할 수 있다면 맞는 거예요. 즉 법무사와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불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쁘다. 그럼 자기 동생이나 누구한테 의미입장 써주고 등기신청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9번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주의에 의한 사용자 등록할 수 없다. 자 전자신청은 자연인과 법인만 된다 했지 외국인도 자연인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전자신청을 하면 외국인 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는 돼 있어야 됩니다. 40번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회사나 할 수 있다. 즉 전국에는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인한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죠. 종중 같은 거 전자신청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 종론 문제를 다 마치고 조금 쉬었다 강론 문제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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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